방역당국이 3차 대유행을 공식화한 가운데 경남에선 10명이 확진되며 사흘 연속 두 자릿수 감염을 기록했습니다. 1일 최다 확진 환자가 나온 어제보단 줄었지만 여전히 깜깜이 감염이 많은 데다 첫 고3 확진 환자까지 나오는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확진 환자 2명이 발생한 창원의 한 초등학교에 선별진료소가 설치됐습니다. 검사를 위해 한 줄로 선 아이들과 이를 지켜보는 부모들의 얼굴에 불안감이 스칩니다. 두 초등학생은 먼저 확진된 창원 30대 여성의 자녀. 해군인 이 여성의 남편도 확진돼 군대 내 동선과 접촉자도 파악 중입니다. 이 가족을 포함해 창원 8명, 진주와 사천에서 각각 1명씩이 확진됐습니다. 경북에서 학교를 다니는 첫 고3 확진자도 추가돼 경남교육청이 수시 합격 여부에 따라 수능 응시 장소 등을 경북교육청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두 그룹의 집단 감염으로 번진 창원의 한스시 식당 모임 참석자 가운데 한 명인 40대 남성이 추가됐고 확진 교사와 접촉한 유치원생도 확진돼 경상남도와 창원시에 근무하는 아이의 부모와 일부 동료가 재택근무로 전환했습니다. 11월에만 창원 진해구에서 21명이 확진되자 창원시는 내일부터 진해구 모든 공공시설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도수관, 체육관 등 문화체육시설을 비롯하여 경로당, 복지관,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까지 모든 국립공공시설이 잠정 폐쇄 대상이며 이 밖에 진주에선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10대 여고생이, 사천에선 노부부와 접촉한 7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 감염이 좀처럼 꺾이지 않자 질병관리청이 창원과 사천, 하동 3곳을 정밀방역 지원지역으로 결정하고 선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2주간 집중적으로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에 대한 검사폭을 확대하고 지역 내 위험도가 높은 시설과 집단 등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검사해 보건당국은 연말 모임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모임을 한다면 식사는 하지 말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